Q. 아leigh 부탁 Kapi Q. 자ί히ead 안녕하세요 에릭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내일이 드디어 201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쯤이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 챙겨가셔서 쉬는 시간에 야금라금드 pare te 보시면 불안한 것 같은 거 없어지니까 꼭 챙겨가세요. 제가 그랬잖아요. 그리고 저희 AGS 중에 또 승혁 승진 분도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. 어때요? 준비 많이 했어요? 공부 많이 했어? 나는 이만 너무나 많이 했지. 어제 그냥 잤잖아요. 공부 하나도 안 하고. 공부했어요? 불안하네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 나오길 바랄게요. 제가 보고 올게요. 네. 여러분 자기 전에 준비를 빠진 거구나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 필요하지 않게 오늘 일찍 주무세요. 그럼 여러분 수능 대박 나시고요. 저희 AGS가 응원할게요. 그럼 지금까지 AGS였습니다. 여러분 수능이 대박 나세요. 파이팅! 수능을 시작합니다. 파이팅!